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동의가 되십니까? 사람들은요 마음 때문에 울고 웃고 마음 때문에 화내고 슬퍼합니다 이처럼 마음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잠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4장 2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처럼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그 부분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며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왜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이유가 담겨 있는데 그것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부분에 5천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이야, 어떻게 5천명이 물고기 두 머리 떡 다섯 개로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남아서 열두 바구니가 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놀라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에요? 5천명을 먹이신 사건이 안 놀라워요? 놀랐잖아요 주님이 베푸신 이 기적은 놀라운 것이고요 이 주님께서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와 그 마음에 초점을 두고 오늘의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나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주님을 향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5천명을 5천명을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먹이셨다 그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밖에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서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공하니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보내신 일을 잘 감당하고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쉬게 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제자들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식사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쫓는 제자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나온 사람을 섬기고 도운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도 그런 제자를 딱히 여기셨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옮기시려고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는 마음 식사하지 않고 또 주님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제자들의 마음과 그 고충을 이해하시는 또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약을 열심히 하던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배를 타시고 한적한 곳으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며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실 때 어쩔 때는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만은 아신다는 거예요 단임 목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방향은 주님께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나를 이해하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로 더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나를 향하신 마음을 내가 경험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돌아와 그 한 일을 주님께 말씀드리지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그 주님께 나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이야기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쉼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 과정 속에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고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확신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늘 함께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주님께서 손 내밀고 계신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이 그러고 계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디엘 무디가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컵을 이렇게 딱 들면서 말했습니다 이 컵 안에 담긴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다 뽑아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무디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얻으면서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런 제안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컵에 뚜껑을 닫고 이 공기펌프로 뽑아내면 되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무디가 컵은 진공상태가 되면 깨지게 되니까 그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저런 방법들을 제안했죠 그러다가 그 답을 어떻게 가르쳐놨냐면 주전자의 물을 가지고 와서 컵에다가 붓습니다 무리참으로 인해서 그 공기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헛되고 공허한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에게 상수되시는 그 주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울 때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는 절대 공간 그런데 그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그 창조자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으로 채워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먹으며 자라며 오직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때에 우리는 밥 먹을 시간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그것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근원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현재 진행형의 삶의 태도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주 여러분 우리는 원인의, 그 몰이베이션의 아니면 그 결과의, 리설트의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대의 삶은 우리가 결과 지향적인 삶을 선택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와 원인 그리고 그 과정에 중요함을 두지 않고 결과만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아요? 옛날에도 이 결과 지향적인 삶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던 어디로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이죠 너무 잘 표현하고 있죠 언젠가 한국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사회를 풍자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어떤 사회라고요? 더러운 사회 그렇게 비꼬았다고 해요 저만 해도 제 분위기는 인류대학을 지향하는 사회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 중에 체육, 음악, 교련 시간이 있었는데 표면상으로만 있었고 그 시간을 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을 하며 입시 공부를 준비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세상은 점점점점 더 이것에 몰입하게 되고요 결과 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들면서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모습 즉, 결과 지향적인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전에 작은 교회가 가졌던 그 영적 영향력 사람의 수는 많아졌고 교회의 모습은 커졌지만 그 영적인 영향력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실제로 그 크기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의 능력 또한 사람들로부터의 신뢰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결과 지향적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인이나 그 몰이베이션이나 그 과정을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션들은 이 과정지향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시작이 선하였다고 해서 결과가 늘 선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시작이 비록 악하게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악으로 끝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의 삶은 실제로 악으로 시작되었지만 선의 승리로 끝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즉 신앙의 여정은 시작과 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과정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원인과 그 과정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결과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왜 그것을 선택하여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가지더라도 내가 그 인생을 그 과정을 살아가며 최선을 다했다면 그렇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달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좀 질문이 이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전부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신앙의 전부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만 만나면 다 된 겁니까?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과 악을 버리지 못한다면 정말 주님을 진실로 쫓는 사람인가?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주님을 실제로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쫓은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셨는지를 여러분 꼭 이해하기 싫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신앙의 전부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맞지 않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병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성전에 가서 감사 기도를 한 뒤에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열 명 중에 몇 명이요? 한 명 주님을 만나기도 했고 주님의 기적도 체험했지만 아홉 명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앙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은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삶은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배워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과 그 삶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과거의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 과거입니다 현재의 그 모습이 없다면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정도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며 그분을 쫓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신앙의 여정 안에 있습니다 그 진행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모습을 주님께 드리며 그 안에서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임재를 경험하며 정결함을 얻기 위해 소원할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과정지향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신앙의 삶이 우리로 알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멈춰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자리를 떠나신 주님께서 또 다른 광경을 목격하시게 됩니다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 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수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과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요 그 배를 보면서 주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가시는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갑니다 뛰어갑니다 향해서 달려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 달리게 했을까요? 얼마나 빨리 뛰었냐면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간 예수님보다 이 무리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력을 한번 상영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 워낙은 호수죠 그런데 바다처럼 넓다고 해서 이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파워보트가 없으니까 노를 젖거나 도수를 이용해서 바람에 의지해서 갔겠죠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떠나감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 뱃머리를 보면서 그 방향이 어디쯤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 어디 건너 지점을 상해서 간다고 예측하고 그 방향으로 이 무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 가시는 방향을 향해서 이들이 달립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서도 달리고 주님과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먼저 가서 주님 가까운 데서 보기 위해서 달립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저는 마치 엄마를 쫓아 달려가는 아이 그 아이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예수님을 봤을까요? 배 위에 계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못 봤을까요? 전체 무리가 있는 것을 못 봤을 수도 있지만 해변 주변을 돌아서 쫓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많은 무리가 움직였다고 하니 못 보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게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상이 여기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같이 채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부모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갑자기 자기 부모가 옆에 있지 않음을 보고 갑자기 느끼면 어떻게 되죠? 엄마, 아빠를 불며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찼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해서 나아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안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날이 저물었으니 밥을 먹여야 한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최소한 200 대나론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은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와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신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힘들게 달려오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결국은 오병 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마가복음 8장에 똑같은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사천 명을 먹이신 유사 사건이 있는데요 이때도 주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신 이유가 동일했습니다 그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일어서이다 하거늘 그리고 기록하고 예수님이 사천 명을 이번에 먹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컴패션이 불쌍히 여기심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와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담긴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때때로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 마가복음 8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세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흘러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든 그 기적을 구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주님은요 자기 스스로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 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이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이 죽은 자를 잃고 슬퍼하는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기적을 행하며 생명을 돌려주었고 치유함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예수님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긍일히 여기시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마다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주님의 긍일한 마음을 경험한 사람은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옛날에 어떤 그 수도사가 아주 값진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여행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가 수도사에게 먹을 것이 있냐라고 물어볼 때 수도사가 자기의 가방을 열어서 이렇게 먹을 것이 있는 걸 봤는데 이 사람이 보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보석 나를 줄 수 없느냐 놀랍게도 그 수도사는요 보석을 그냥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보석을 받자 새로 생긴 보석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길을 재촉해서 가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마음 바뀔까 봐 그리고선 며칠 뒤에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수도사에 돌아와서 보석을 다시 내놔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이 보석을 그냥 줄 수 있는 당신의 더 귀한 보물을 주세요 여러분 이 수도사가 보물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예수님이 5천명을 먹이시고 또 4천명을 먹이신 이유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의 금유를 하심으로 사람들이 소생되고 새롭게 되며 양육되어진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금유를 한 마음은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수도사가 보물을 이에게 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그 마음 금유를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5천명을 먹인 겁니다 이 5천명이 주님에게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자신이 목자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먹이시듯이 먹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고 여러분의 목자시고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유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목자를 알아본 양들은 목자를 향해 달려갑니다 목자가 가시는 곳을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곳입니까? 주님이 가고 계신 그곳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 가신 그곳에 우리가 힘들게 충성하며 달려가면 우리의 수고와 노고를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며 먹이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방향은 한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그 방향에 우리의 방향이 정확히 맞을 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방향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목적은 위를 상하여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위의 것을 잡으려고 온몸으로 앞으로 기울여 달려가는 것 바로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죠 하늘 위에 주님 계십니다 우리에겐 그 선한 분,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빌리포스 3장 14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표떼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주님 계신 그곳으로 달려가면 부름의 상이 있고 그 부름의 상이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입니다 주님을 향해 달리시고 혹시 달리실 때 걸어가실 때 옆에 사람이 멈추어 있거든 주님께 너도 뛰어 같이 뛰자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또한 혹시 가시는 길에 혼자 1등 하려고 전력질주 하지 마시고 혹시 가는 길에 주저앉으신 분이나 포기한 분 계시면 함께 뛰자고 함께 걸어가자고 그분을 건면하고 그분을 부축하고 그분의 손잡고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릴 때는 혼자 1등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와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협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주님께서 극율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줄 확신합니다 이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추 intuitively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 Mobility